성경 얘기하다가 불경 얘기 하나만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법화경 이거 아주 대승 경전 중에 센 경전입니다. 법화경, 화음경 이 두 경전이 대승 경전 중에서 제일 높이 치잖아요. 이 중에 법화경을 제일로 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법화경 해달라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잘 안 해요. 강이 하나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이 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경전 중에 경전으로 되냐면요. 법화경을 최고로 치는 분들은 대승 불교가 등장하면서 대승 불교가 등장하면서 열반에 들어가 사라져야 돼요. 지금 여기가 이제 현상계면 현상계. 여기가 이제 우리 불성의 세계라고 할게요. 열반에 들어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에 극락 정토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대승에서 나옵니다. 대승은 이걸 중시하죠. 즉 불보살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삼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는 삼계 안에 있습니다. 왜? 분명히 여기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세께예요. 무조건. 보석 떴다 그러면 세께예요. 몸뚱이 있다 세께예요. 무조건. 세께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삼계 받기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윤회를 안 하죠. 그리고 여기는 불성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이 구현됐다는 면에서 삼계 받기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삼계로 또 초월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면에서는 삼계 안에 있죠. 세께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불경들이 이 극락 중에 최고 극락은 어디 있느냐. 색, 구경, 천. 세께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늘이에요. 색, 구경, 천. 유정천이라고 합니다. 꼭대기라고 해서. 정수리 정자. 정수리가 되는 하늘. 유정천, 색, 구경, 천. 저기에 현재 대승불경에서는 저기에 부처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 부처가 계시다. 초기 불교에는 저 세계에는요. 아나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한 못된 양반들이. 아라한은 못됐는데 윤회는 이제 아나는 양반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정거천이라고요. 여기 색, 구경, 천도 정거천 중에 하나입니다. 정거천이라고 몇 개의 천이 있어요. 이제 정화된 존재들이 거쳐하는 세계. 아나함 이상이 사는 세계인데 이 개념이 이제 바뀝니다. 대승이 오면 불고살이 사는 세계가 돼요. 거기가. 극락 정토가 돼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제 그 하데스의 세계. 올림프스 산. 거기에 해당되는 제우스가 사는 세계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이 말하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이 색, 구경, 천이죠. 형상 있는 세계 중에 맨 꼭대기라고 해서 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이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자기는 안 움직이고 주변은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부동의 하늘. 부동의 별. 그래서 북극성으로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들이 사는 세계를 북극이라고 해요. 북극. 북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북극성을 신들이 사는 세계라고 봤던 거예요. 구약에서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 북극에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느니 이런 소리를 해요. 거기 신들이 신과 거기다 신적인 존재들이란 게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서열의 천사들이 거기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회의하는 곳인데 거기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데 북극에서 회의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런 세계를요. 대승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인정해요. 힌두교에서는 이 세계를 브라마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이 세계가 브라마의 세계라고 범천 그럽니다. 시바신이 다스린다고 해서 시바신이 색구경천에서 제일 왕이라고 해서요. 힌두교의 이 신화가 불교 화엄경에 그대로 들어와서 화엄경 십지보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바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엄경에서 노골적으로 십지보살이 시바신이다. 이제 다 만나요. 서로 미치겠으니 만나요. 시바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화엄경 강의 십지 때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전 같은 거 뒤져보세요. 십지보살 얘기 나오면 힌두교의 시바신 세계의 왕인 시바신 신앙을 불교 안에서 이렇게 수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십지보살을 시바신 같은 존재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지금 쭉 따라오셨죠. 불교의 이 세계에서 제일 리더가 십지보살이 되는 분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나 보살 노는 관세음보살 다 십지보살입니다.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 화엄경에서는 이 십지보살을 삼계의 왕이고 삼계 안에 있는 부처라고 그랬어요. 십지보살을. 그러니까 지금 불교 그런 다른 경에서는 부처랑 보살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니까 관세음보살 위에 붙여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화엄경식 논리로 가지고 보면요. 사실은 다 십지보살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십지보살이 그 우주의 왕이거든요. 그 우주가 속한 삼계의 왕이에요. 그리고 부처예요. 그런데 바로 석가몬이라고 안 하고 아미타불도 등장하고 관세음도 등장하고 다양한 불보살들이 등장시켜서 이 길을 풀어나가죠.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석가몬이도 부처로서 아주 확 신격한 하지만 우리 우주를 경영하는 주체로서의 석가몬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석가몬이 열반에 드셨다고 해버렸잖아요. 난 열반에 든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셔가지고 석가몬이를 바로 여기에다가 붙이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화엄경, 유마경 이런 데 석가몬이를 거의 부처로 신격한을 시키되 지금 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 같은 존재로 이익기하는 데서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법화경에 오면요. 이제 10집 5살 자리에 당당히 석가몬이가 딱 등극합니다. 내가 삼계의 왕이야. 사실 나 그때 열반 거기 인도에 태어나서 수행하다 열반에 들면서 소승 가르침 폈잖아. 다 뻥이었어. 이렇게 나와요. 니네들 수준이 하도 열악해서 그 정도 가르쳐줬어. 내가 그때 열반에 든 게 아니고 나는 무량검전에 이미 부처가 됐던 양반이야. 이 삼계는 내가 지배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집 5살에 관세흥, 아미탑을 수많은 불보살 등장시켜서 이 길을 풀어나갔잖아요. 수많은 부처가 등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석가모니불의 종교 아닌가? 석가모니불을 그대로 초기불교의 석가모니불을 데이생에서도 그대로 부처나 10집 5살로 높여서 이 삼계의 주도권을 석가모니가 쥐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초기불경하고 완전히 등 돌린 겁니다. 왜? 초기불경은 열반에 드셨다고 했어요. 나 찾지 마라고 했어요. 나 없다고. 삼계 안에서 날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아무튼 삼계 안에서 날 찾을 수 없어라고 했는데 삼계 안에 3개의 버젓이 계시면서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던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 같은 존재, 극락의 주인으로 이 불국토의 주인으로 석가모니를 당당히 등극시킨 경전이 이겁니다. 법학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반발이 심하겠죠. 왜냐하면 기존 걸 다 부정해야 돼. 석가모니가 열반에나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열반에 드시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사바세계의 제일 주인이 돼가지고 경영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유마경도 센데 이거는 완전히 석가모니 가르치면 진짜 날려야 돼요. 날리지 않으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양립할 수는 없는 경전이에요. 이게 맞다면 초기 불경은 싹 방편설이 돼버리고 다 석가모니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신 얘기가 돼버려요.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유마경만 해도요. 아라한들을 비판하되 부처님은 똑바른데 아라한들이 뭔가 못 배운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석가모니 본인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 다 뻥쳤지롱 해버리니까 완전히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미 열반에 들었다고 만족하던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너는 아무튼 열라 닦아서 부처 될 때까지 닦아라 하고 다시 다 숙의를 해줍니다. 부처가 될 사람한테만 원래 숙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너 나중에 부처 될 거야 라는 이걸 미리 서로 약속을 해주는데 다 해줘요. 거기 있는 나한들한테 다 해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숙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될 거다. 이게 초기불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기불교를 공부해보시면 알지만요. 부처 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수 전의 겁에 기존 부처님 그 전 부처님한테 숙의를 받아야 돼요. 공덕을 엄청 쌓아서 그리고 숙의 받은 뒤로 열반에 안 들고 계속 온갖 바람일 행만 하고 다니면서 윤회하면서 고생만 하면서 공덕을 쌓아야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한번 견도하셔서 열반에 드는 부처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좀 스토리가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아라함만 못 해서 열반에 못 드신 채로 계속 윤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그걸 안 거예요. 무슨 견성도 못 하고 바람일을 어떻게 행하며 첫째 견성을 못 했는데 바람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견성을 해버리면 초기불교 이런 대로라면 열반에 들어버린다. 따라서 바람일 행을 닦을 수가 없어요. 모순에 빠진다고 대승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스토리 자체를 다 방편설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엉뚱한 얘기 하셨을 리는 없고 그 당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라고 부처님을 어떤 면에서는 변호해드린 거예요. 대승보살들은.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한 초기불교 도리가 대승불교 도리에서 볼 때는 영 말이 안 되니까 적당히 방편으로 쳐버리면서 석가모니 자체는 확 띄워서 십지보살 이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 바른경전에서는 불지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보세요. 부처님은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면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걸 아주 싫어하면요. 열반의 가르침을 펴서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해주신다. 소승종자한테는 딱 여기까지 가르쳐준다. 병들고 생로병사가 너무 싫은 사람들한테는요. 너 열반에 들면 돼 라고 방편서를 가르쳐준다. 또 어떤 이가 복이 있어서 부처님한테 공양도 했고 마음의 수승한 법 더 꽃하온 법을 구하거든 12연기를 가르쳐서 연각의 법을 설해준다. 연각의 법을 깨달은 분은요. 일반 아라한급이 아니고 부처님급으로 깨닫습니다. 다만 이분은 연각이라는 건요. 12연기를 깨달아서 연각이고 또 홀로 깨달아서 연각이고 또 그 가르침을요. 주변에 많이 안 펴서 주변에 안 펴고 홀로 누린다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해요. 연각, 독각 그런데 사실 석가모님께서 안 가르쳤으면 독각이에요. 딱. 석가모님이 깨달은 게 12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각은 석가모니불의 소승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불의 대승적인 모습은 보살. 어떤 불자가 여러 가지 수행 즉 육바람이를 닦아서 최고의 지혜를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보살도를 설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승, 연각, 보살 3승을 다 커버하는 게 소승, 중승, 대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승을 다 커버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소승이나 연각의 도리는요. 원래 부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제자를 수준이 그만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준 거지 부처님은 오로지 이 보살승만 말하고 싶었다. 사실 보살승이 불승이니까 오로지 불승만 말하고 싶었다. 보살되라, 부처되라 이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소승 얘기도 하고 이런 연각의 연각 승에 대한 얘기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요. 법화경을 보면 대승불교의 공통의 키워드가 있어요. 누구를 십지 불러보냐 이런 건 차치하고요. 공통의 키워드가 급락 정토입니다. 불보살의 세계를 논하고요. 결국 이 세계는 불보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면서 이 지상까지도 다 완전히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구하겠다. 이런 중생구제 포부를 갖고 있죠.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교류했다고 보시고요. 사고가 지금 일단 천국이 나와야 돼요. 극락 천국이 등장하고 중생구제가 등장해서 중생들이 모두 극락에 살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반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려면 영생이 강조됩니다. 영생 자유자재한 보살도를 위해서는요. 불성을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처가 돼야 된다는 발상이 있어요. 이거를 영생을 불교시편으로 하면 뭐죠? 무량수입니다. 그럼 아미타불 이름이 무량수물이죠.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무량광 그럼 보세요. 아미타불 이름이 제가 빛이라고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빛이면서 무한한 수명이에요. 그럼 지금 아미타불 이름이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이 빛이면서 영생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딱 나옵니다. 생명의 빛 영생의 빛에 해당되는 생명의 빛을 주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아미타불하고 예수는요. 어떻게 따져도 만나는 게요. 아미타불의 두 이름이에요. 그 아미타를 우리 한문으로 풀면 두 의미가 있어요.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럽니다. 무한한 수명, 영생 무량한 빛, 빛 광명, 빛 빛과 생명이 요한보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빛과 생명을 주는 이 부처님 이 성자가 성자가 극락의 주인 불국토의 주인이 돼서 열반에 들지 않고 온 우주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경영해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의 중생이라도 찾아내서 다 불국토의 주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초기불교에서 완전히 멀리 간 거예요. 강 건넌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런데 강 건넌 대의승불교 사상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마경도 정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토 중생 부재 그렇죠? 영원한 법신 다 이제 영원한 법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생 얘기를 한다고요. 아미타는 아미타 이름이 그냥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화엄경은요. 십지보살이 어떻게 등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 우주가 불국토가 될 수 있는지 영성의 레벨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경들이 만나면요. 이게 대승불교 초기불교 경전들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초기에 등장했던 경전들이요. 반야신경, 금강경 같은 반야부계통 경전하고요.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뽑습니다. 이 경전들이 놀라움이 많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반야경에서는 뭔 얘기를 하죠? 일체가 공이다. 일체가 다 하나님의 작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마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소승을 지향하고 정토, 불국토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구현해야 된다. 불국토는 사실 우리 영혼이다. 우리 영혼을 닦아서 온 우주를 정토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성경과 너무 통하는 구절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유마경만 해도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좀 보이세요? 대승불교 오면 기독교랑 거의 똑같아진다니까요.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이 법화경을 신약성서가 벗겼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 못해요. 법화경 중에 현재 학자들이 볼 때 AD 50년경에 여기서 한 1, 2, 3편 정도나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AD 50년만 해도 예수님 가신 뒤죠. 벌써 신약성서, 초기 신약성서 등장할 때예요. 법화경과 신약성서가 유사한 점이 등장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히려 영향을 주고받으면 성서의 영향도 분명히 갔을 거라고 보여요. 또 이런 편집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서의 법화경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이 또 예수님한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이 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받았냐를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진리니까 서로 하나가 됐겠죠. 서로 공통의 진리로 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로 딱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화경의 세 가지 키워드는 영생, 영생, 불국토, 중생구제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부처는 석가모니가 와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죠. 그것마저 방편이었고요. 모든 부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어 본래의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합니다. 첫째, 두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안목을 보여줘가지고요.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안목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세합니다. 첫째, 중생들이 청정하게 돼가지고 부처님의 안목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고요. 같은 말인데 부처님의 안목이 어떤 건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하려고 세상에 와요. 진리로 있으면 말을 못 해주잖아요. 진리가 중생의 모습을 갖춰야 가르쳐줄 수 있죠. 세 번째,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안목을 깨닫게 하려고 중생이 직접 깨닫게 도와주려고 출연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조금씩 어떤 입장을 달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안목을 성취하는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화음경 같은 일지부터 십지의 그 길 고속도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출연하시느라 부처님은 오직 이 목적으로 세상에 출연하시느라 사실 한목적이죠. 중생 구제하러 오시느라 중생한테 진리가 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려고 출연하시느라 예수님이 내가 중생들한테 이 어린 양들한테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왔다 하는 그 스토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나의 이런 취지를 모르고 아라한에 만족하고 있는 존재들은 나는 이미 아라한을 얻었다. 나는 유뇌의 마지막 몸이다. 이게 난 이제 열반에 들어서 세상 3개를 떠난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그는 이런 무리들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채 하는 증상만 최고의 그 암안을 갖고 자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비구가 실로 아라한을 얻었는데도 진짜 아라한을 얻었다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다. 대승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승에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깨달은 거 아니다. 라고 세게 쳐버리죠. 오직 여기 나와요. 다른 가르침은 없다. 오직 일불승. 일불승은요. 보살승이에요. 보살의 길 하나만 있지 대승의 길 하나만 있지 소승은 원래 그거는 방편으로 설한 거지 그거는 자비심에 나온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도 없고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열외는 일체 세간의 아버지다. 이제 석가모니는요. 인간을 포함해서 알에서 나는 친구 태에서 나는 친구 습기에서 습생 물에서 습지에서 나는 친구 천국 같은 존재들이요. 화생 그냥 몸이 변화해서 태어난 친구들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사생자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사생자부다. 그래서 아버지다. 예수님이 교회의 아버지듯이 석가모니는 우리 중생들의 아버지다. 하는 개념을 계속 천명합니다. 법화경은 아버지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대개 부처님을 예수님의 그 위상에 놓고 쓴 성경 같은 불경이 법화경이에요. 이 법화경에 감동한 분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하신 거예요. 다른 불경에서는 그 감동을 못 얻는 거예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수님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극락을 경영하면서 중생을 구하러 불어오셔서 오셨을 때는 소순 가르침을 가르쳐줬지만 그거는 방편일 뿐이었고 지금 현재 무량한 수명 영생을 얻으셔서 무량한 수명을 갖고 사시면서 열반에 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량한 수명을 갖고 이 현상계 안에 영원히 사시면서 중생을 영원히 구제하신다. 이 개념으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를 신격화한 경전입니다. 신격화라고 하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초기 불교의 역사적인 부처님에 비하면 신격화인 거예요. 그분의 모습하고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방편이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종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펴보셨으며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못나서 공만 생각하고 무상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닦아야 할 법을 잘 우리가 등한위에서 자 이겁니다. 불국토를 만들고 불국토를 자 이 극락 이 극락도 불국토지만 이 사바세계 전체를 불국토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불국토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이미 이루어진 불국토와 이제 만들어가야 할 불국토 불국토 전체를 깨끗이 하고 모든 중생을 다 성취시키는 것 부처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큰둥하였습니다. 아라한들이 이제 제자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열반에 들어 계셔서 이런 말 할 수 없는 처지여야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다 불러 모아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한테 했던 말은 다 뻥이었다. 이 얘기가 이미 지나갔어요. 벌써 2편, 3편에서 막 나와요. 미안하다. 뻥이었다. 그때 너희들이 죽으려고 해서 밀림을 통과하는데 하도 죽으려고 해서 화성이라고 그래요. 변화화자 성성자 홀로그램 성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한테 다 도착했다. 여기가 끝이다. 이제 쉬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림을 통과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없애고 내가 다시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충전했으면 출발하자. 지난번 내가 왔을 때 얘기했던 그거는 사실은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법화경은 불국토의 정화와 중생 성취 이게 대승의 보살의 길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여래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진리의 국토를 얻어서 진리의 국토가 엄청 중요합니다. 열반에 들지 않아요. 이 3개 안에서 진리의 국토를 만들면서 3개의 왕이 됐다. 이렇게 여래가 이런 존재다. 석가모니가 이런 존재다 하고 지금 묘사합니다. 화암경에 나온 십지보살의 모습이에요. 3개의 왕인데 반드시 국토가 있습니다. 진리의 국토 여기서는 법국토라고 불렀어요. 진리의 국토 불국토 같은 말이에요. 자 불경에서 자꾸 국토를 신경 쓰고 천국을 중시하는 풍조가 성경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마리 어린 양 너 나는 구해야 되겠다. 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나는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온천지가 다 불에 타도 겁이 닿아야 온천지가 불에 탄다는 건요. 불교도 천하추동이 있습니다. 이 은혜계 세계는요. 성주계공이 있어요. 만들어져서 성 만들어진다. 이게 봄에 해당돼요. 여름 주 머물다가 무너질 괴자 안주할 주자 주 이루어질 성자 성주 무너질 괴자 괴 가을이 되면 무너지죠. 겨울이 되면 공해요. 현상계가요. 삼계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 공겁에 가도 나의 정토세계는 안락하나니 내 정토세계는 영원히 안 없어지나니 내가 만든 극락은 삼계의 성주계공의 변화를 초월해 있다. 이래서 삼계 밖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세계 있기 때문에 삼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도 나의 이 정토 이렇게 무너지지 않거만 중생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만 보면서 온갖 근심을 안고 산다. 정토로 와 이겁니다. 그래서 정토로 유인하려고 아미타경도 나오고 쉽다 하는 경도 나온 거고요. 사실은 저건 좀 빰플렛이 과장광고인 거고 제대로 해서 여기 가려면 사실 불성을 다 보고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이 쉽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수행하라는 거죠. 부처가 분명히 된다. 알아하니 끝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정토가 하는 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육바람이를 끝내주게 자라면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나 역시 세상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아버지라는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너무 닮아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생각이 전도된 범부중생들을 위해 사실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열반에 든다. 라고 그때 거짓말했던 거다. 왜? 내가 계속 지상에 머물렀다가 너희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나 죽는다. 라고 해야 애들이 정신차려서 깨워서 공부할 것 같아서 했다. 얘도 들어줘요. 게으른 아들들을 둔 아버지 얘기를 들어요. 나 오늘 나 며칠 못 산다. 하니까 아들들이 정색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주면서 내가 그때 방편으로 열반에 들은다고 했지. 사실 난 죽을 뿐만 아니라 난 수명이 무량하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요. 이런 내용은 전형적인 예수님 스토리죠. 이게 불경과 완전히 만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이 나를 항상 보게 되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십중팔고 악도에 떨어지길래 이것도 좀 과하죠. 설마 뭐 계신다고 악도에 떨어지면 안 계실 땐 더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부처님이 어떻게든 그때 초기 불교 때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좀 억지예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언제나 중생이 돌을 잘 닦는지 아닌지 항상 알아서 금기에 맞춰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부처의 몸이 되게 하려고 매양 스스로 노심초사하노라. 나 지금 속이 탄다. 이런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되죠. 초기 불교에서 속이 타면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열반에 들어서 속이 타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탐진 제세계로 빠지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분별 공덕품 가면요. 큰 법회에서 부처님의 수명의 길이가 그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무량한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 부처님이요. 내 수명은 영원하다. 난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중생들이 엄청난 감동과 환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열외여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법문을 펴자 수많은 무량한 중생들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좀 과장이 센데 지금 영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희유한 가르침 설해주시니 세존의 위대한 부처님께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세존의 위대한 능력과 그 무한한 능력 중생을 부재하고 불국토를 만성하고 또 무한한 수명 영생에 대하여 예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아라한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섬난자 섬녀인이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내가 수명의 끝이 없다. 나는 영생한다는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육바라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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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요 반야 빼고 이게 지혜죠. 누군가가 반야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모르는 걸 반야가 없다고 본 거예요. 부처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모른 채로 오바라미를 아무리 닦아도 나머지 다섯바라미를 아무리 닦아도 부처님이 영원한 수명을 갖고 있다는 걸 믿고 닦는 공덕에 믿는 그 공덕 자체만 못하다 라고 해서 탁 쳐버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부처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믿으면서 육바라미를 열심히 닦는 게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비결이다. 이토록 갑자기 무량한 수명 얘기가 너무 그냥 끼어들어요. 좀 맥락 없이 보면 맥락은 있죠. 불국토와 연결은 제가 지어드립니다만 이 경 자체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무량한 수명을 믿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뭔가 만남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을 수지하면서 잘 받들어 부처님의 영생을 무량한 수명을 믿으면서 보시지게 인욕 정지 선정지혜를 함께 당한다면 그 공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뛰어나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일체 종지는 십지보살이 얻는 지혜죠. 화음경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가 얻는 지혜죠. 부처의 경지까지 아주 고속도로를 달려서 갈 거다. 부처의 영원한 수명을 믿어라.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열반에 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영원히 중생 구제를 위해 노심 초사하면서 보살 또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는 존재다. 그 센터가 극락이다. 그리고 이 지구도 극락으로 만들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십니다. 이러면 영어만 바꾸면 기독교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아미타경이나 관음신앙까지 다 흡수해버려요.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법화경이 이렇게 체계화되기 전에 이미 아미타신앙 관세음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정립이 되니까 법화경 뒤에 한 품 한 품에 아미타도 넣어버리고 관세음도 다 넣어버립니다. 이 안에 경 안에 그래서 관세음신앙하라 관세음이 응신을 온 우주에 33 응신을 놔두니까 관세음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관세음 부처죠. 사실은 사실 석가모니랑 또 둘이면서 또 둘이 아닌데 지금 원래는요 관세음신앙이 석가모니가 모델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적립되면서 독자적인 십집보살이 돼버립니다. 독자적인 이력을 가진 보살이 돼버려요. 대승불교와서 원래 모델은 석가모니였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법화경처럼 대승적인 부처로서 우주를 경영하신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경전들이 등장하다가 거기서 관세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캐릭터가 정해지는데 그때는 석가모니랑 다른 존재로 정립돼요. 그래서 이 관세음과 또 다른 십집보살이자 붙여진 아미타신앙이 또 만납니다. 그래서 아미타신앙에 아미타불에 협시불로 관세음이 들어가버리죠. 서열이 정리돼요. 그런데 지금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최고로 높이려니까 아미타신앙과 관세음신앙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도 석가모니가 무량수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도 석가모니가 아미타요. 석가모니가 관세음이다 느낌을 전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나와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이 경전을 열심히 듣고 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안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데 그 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대보살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거기에 연꽃 속에서 우리가 딱 태어나게 된다. 아미타신앙도 싹 이 안에 넣어버립니다. 아미타신앙도 넣어버려요. 그런데도 이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뒤에 또 관세음신앙도 포섭합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로 단일화하려고 했던 시도예요. 법화경. 갑자기 아미타 관세음 막 등장하니까 이거 안되겠는데 교통정리를 해야지. 원래 우리 석가모니 모시지 않았느냐 석가모니를 우리가 사는 불국토의 최고 수장으로 인정하고 교통정리하자 하고 등장한 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 위주로 석가모니가 분명히 화자이고 중요한 등장인물인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불보사들이 더 등장해가지고 스토리를 끌고 가는 이런 형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달라요. 오직 석가모니입니다. 법화경은 오직 석가모니. 그래서 이 법화경을 만나게 네 가지 조항만 잘 성취한다면 열반한 뒤에도 이 법화경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세세생생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조건을 거는데요. 부처님의 가오 은총을 받아야 되고 선근을 심어야 되고 세 번째가 정정치에 들어가야 돼. 올바르게 딱 안정된 무리에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일주보살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주보살 이상 되면 이 법화경의 진리를 세세생생 다시 만날 수 있어. 일주보살 이상만 되시면 원래 극락세계도 들어가요. 아미타경에는. 일주보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자기 안에 참날을 찾아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극락을 가건 세세생생 보살도를 공부하건 모든 게 다 일주보살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양심적 발심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만 갖춰지면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서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요. 수 없는 생을 닦아야 부처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이 법화경 못 만나면 저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부록으로 그걸 달아준 거예요. 방금 말한 네 가지만 지키면 세세생생 법화경 만나게 될 거야. 이 경전이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경은 법화경에서 보면 예수보살 이라는 분이 등장하는 불경이에요. 이렇게 거의 만나고 있다는 걸 실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승 경전들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대승 경전들 읽어드린 대승 경전들은 대승 불교 초기 경전들 인데 가장 수준들이 높아요. 뒤에 나온 경들보다. 뒤에 수준이 더 못해요. 신기한 겁니다. 피라믹도 신기한 거 있잖아요. 더 오래된 피라믹이 더 튼튼하고 제대로 남아있고요. 뒤에 지은 피라믹들이 다 망가져서 문제죠. 그래서 자꾸 미스테리한 루머들 돌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대승 불교 보세요.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신경 금강경 제1기 경전들이에요. 초기 경전들이에요. 그 뒤에 붙은 설명들은 그만 못해요. 유식학이니 중론이니 다 이만 못해요. 이거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고심한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더 고대에 딱 진리가 이거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후대에 왜 그런 말 하셨을까를 연구하다가 산으로 가고 막 이래요. 서로 싸우고 웃기죠. 이런 거 보면 대승불교 경전은 태보했습니다. 초기경이 더 세요. 그때 그러면 전 예수보살 같은 위대한 보살의 영감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후대라고 할수록 더 못해지나 경전이 내용이 더 엉성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더 실수가 나요. 더 엄정해요. 화엄경이 제일 뛰어나요. 제가 볼 때 교리적으로 화엄경이 제일 정밀해요. 법화경 유마경 이런 건 어떤 의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의도를 드러내려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엄밀하게 자명한 팩트만 전달하기로는 화엄경이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 강의도 했고 또 이제 곧 책도 나오겠죠. 또 반야신경 금강경은 반야바라밀 이라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법공의 측면에서 일체가 공이다 하는 얘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원만한 설명은 화엄경이 짱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살아있는 캐릭터를 전달하는 것은 정말 중년 예수 같은 모습이에요. 유마는 청년 예수가 아니라 중년 예수 달코 다른 예수 유마가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보살의 캐릭터를 전달하기 유마경이 짱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국토와 정말 성경의 메시지랑 그대로 통하는 내용은 법화경입니다. 영생과 불국토와 중생구제 딱 이 포인트만 주면서 기존 초기 불교랑 완전히 선을 끊어버리는 것은 법화경이 짱입니다. 이렇게 초기 대승 불교 경전들을 정리하고 나시면 성경 보실 때 재미집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성서를 보고 있는데 환경 때의 감동이 올라오고 화환경을 보는데 법화경을 보는데 신약성경의 감동이 올라오고 섞여버립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종교의 본질이 보이고 내가 우주의 실상이 보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연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닦을 거며 새생생 난 뭘 하고 이 우주에서 의미있게 살 건지 이런 게 다 보여요. 인생 게임의 길이 보여요. 레벨 올리는 법 고레벨 입장 고레벨들이 지금 저레벨들을 고레벨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났던 온갖 다양한 성자들의 활동의 의미가 다 이해가 돼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애타했는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공자님은 왜 이렇게 전전근근 하면서 중생을 위해 도를 전했는지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면서 자기도 당당한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 안에서 참나 안에서 기독교식 가르침으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그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걸 하면 안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애고성 안에 있는 성령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근원인 성부를 압니다. 성부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의 근원인 성부를 알게 되고요. 성령의 발현인 성자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를 알게 되고 성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만 공부하신다면 I.M. 상태 성령 상태 들어가시면 I.M. 근원인 성부 우주 하느님을 알게 되고 성령 뜻대로 사는 애고인 성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견성하신다면 제대로 성령을 체험하신다면 예수님만 이해하신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이 성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니까 공부 제대로 했죠. 아니요. 땡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전 세계를 다녀가신 인류를 위해 살아가신 성자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모든 경험을 마음대로 다루는 비밀은 제가 성령 안에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자들이 이해가 돼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자들도 레벨이 있어요. 더 높은 성자가 있고 낮은 성자가 있지만 성자의 귀함이 보입니다. 성령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해주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분이 성자예요. 성령의 근원이 성부 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 그 근원으로 말하면 성부 그리고 내가 표현하면 성자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을 구현하는 순간 여러분이 성자가 됩니다. 찰나 성자가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서 무슨 내가 성령 안에 거하네 성부 성자를 이해했네 다 뻥입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기로 한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일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해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를 초월한 시각에서 일체 중생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그 답이 탁 나와야지 성령 안에 확실히 거한 거죠. 성령 안에 거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법화경 다르고 신학성서 다르고 화원경 다르면 지금 누군가 하나는 잘못 보신 거죠. 그럴 리가 없던 성령 안에서 보면요.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신성 찾게 돼 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생 한다는 걸 알게 돼 있고 육체는 사멸해도 생멸이 있어도 영혼은 영생 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런 이치를 모든 중생 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중생 구제류에 나서게 돼 있고 온 우주를 진리의 세계로 불국토로 천국으로 정토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령을 딱 아는 순간 성부성자 성령만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 거하면 영생 이라는 게 알게 되고요. 성령의 뜻을 구현한다는 게 천국과 정토를 건립하는 거라는 것까지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이런데도 백순이 뭐니 걱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성령 깨닫고 나면 우주에서 여러분한테 책임을 확 지어줍니다. 너도 알았네. 너도 그러면 천국 건립 천국 건설운동에 동참해. 사명이 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명이 쏟아져요. 뭘 해야 되냐. 뭐도 해야 되고 지구가 나아주려면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보입니다. 예전에요. 이런 분들이 장가도 못 가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들 중에 그 무류가 있어요. 견유학파 장가를 안 가고 막 통나무 뭐죠 나무로 만든 술통 안에 살면서 막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빅키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양반들이 견유학파들이거든요. 키니코스 학파 이 양반들을요 에픽테투스라는 스토어 학파 철학자가 설명해 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왜 그러게 산대요. 세계 시민 세계 인류가 내 가족인데 내 가족 중에 하나라도 잘못될까 봐 그거를 깨어서 늘 감시하려니까 장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픽테투스가 변호해져요. 그때 모습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보살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잠이 오겠어요.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 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대요. 보살피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살이죠. 보면 인류를 위해 살겠다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같은 모습이 묘사됩니다. 말은 그런데 맨 광선검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스타워즈 2탄인가에 나올걸요. 공주가 결혼 안 하니까 우리는 결혼 못해. 다스베이다 젊었을 때 주인공이 우리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목적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못한. 그런데 그런 얘기 제가 들을 때 기억나는 이유가 전형적인 에피테투스에 나온 키니코스 학파의 그런 입장들인데 그래서 이게 나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요. 혹시 내가 결혼이 잘 안 된다 뜻대로 제대로 제대로 왔구만 임무가 되게 내가 막중하구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되게 막중한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계속 알아봐요. 혹시 누락된 거 아닌가요? 결혼 된 걸로 처리된 거 아닙니까? 우주에서 지금 뭔가 처리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런 발상 하시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독신이냐? 저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요? 이럴 때 예수님이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늘에서 정한 독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팔자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보살도 하라는 거예요. 독신은 독신대로 기혼은 기혼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고금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그림이 다죠. 여기 다 있어요. 대승 보살 때 핵심은 다 있어요. 성경의 핵심 대승 경전의 핵심 여기 다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객님의 핵심 고객님의 핵심 고객님의 핵심